사조동화원 이는 지난 2022년 4월 18일 대비 약 20.59% 상승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2년 4월 27일 2710원 52주 최저가는 2021년 12월 1일 1010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2년 4월 22일 1억 8,016만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1년 12월 28일 15만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사조동화원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62.82% 상승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46만주를 순매수 하였고 기관은 2275주를 순매도 외국인은 46만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2년 4월 22일 가장 많은 78만주를 순매수 하였고 2022년 4월 20일 가장 많은 136만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0.48%에서 약 0.86%로 증가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2년 1월 13일 약 2.06% 최저 지분율은 2021년 5월 24일 약 0.38%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4,121억원이며 2015년 4,914억 대비 약 마이너스 16.13% 감소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191억원으로 2015년 30억 대비 약 518.26%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4.64%입니다. 순이익은 약 22억원으로 2015년 마이너스 346억 대비 약 106.58% 증가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0.55%입니다. 사조동하원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139.87배이며 지난 2016년 22.18배에 비해 약 530.55% 증가하였습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1.5배이며 지난 2016년 1.5배에 비해 약 0.48% 증가하였습니다. ROA는 0.51%, ROE는 1.07%입니다. 사조동하원의 시가 총액은 3,182억 8,107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682위, 코스피 종목 기준 415위, 곡물 가공품, 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 기준 2위입니다. 매출액은 4,121억 3,956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582위, 코스피 종목 기준 446위, 곡물 가공품, 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 기준 5위입니다. 영업이익은 191억 1,010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737위, 코스피 종목 기준 457위, 곡물 가공품, 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 기준 4위입니다. 순이익은 22억 7,554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1,446위, 코스피 종목 기준 616위, 곡물 가공품, 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 기준 4위입니다. 지난 3년간 사조동하원은 3번의 큰 추세 전환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3회의 추세 전환은 2019년 12월 12일부터 2020년 6월 8일까지 하락 추세, 2020년 6월 8일부터 2021년 3월 15일까지 상승 추세, 2021년 3월 15일부터 현재까지 상승 추세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 중 5월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12월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 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도 현재가 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해